그림은 괜찮은데요? 우선 성적에 따라서 준비할 실기 유형이 다르거든요 학생 성적 정도면 기초 디자인 유형으로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기초 디자인 유형 보는 학교들은 보통 실기를 60에서 100%까지도 보니까 지금부터 성적 관리랑 실기 시험 준비 체계적으로 하면 갈 수 있는 미대들 꽤 있어요 혹시 생기부에 안 좋은 기록 있어도 괜찮을까요? 강제 전학 같은 손해는 있죠 근데 학교마다 지원 기준이 다르긴 해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거면 성적 관리를 더 해야 하긴 하는데 아니면 아예 자체 실기 시험 치르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쪽 노려볼 수도 있어요 아, 네 그럼 수강료는? 뭐 아무래도 한번 학원비 견적 내줄까요? 네 하 iTunes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